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송천호 시장은 이미 임기를 다 끝냈습니다. 이미 자신이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로 당선이 됐고 시장을 했는데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선거가 났습니다. 황운하 의원 이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됐고 인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에 다 출마한다고 그러죠. 3년 10개월 만에야 이번에 선거가 된 겁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고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법원입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렸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지난 2019년도 11월 달에 이 사건이 수사가 됐어요. 2020년 1월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기소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걸린 사건도 아마 참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어제요.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으로 인해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원호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징역 1년에 집행역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정말 저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청와대가 즉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가 대통령의 친구 대통령의 30년 나이는 좀 차이가 납니다만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의 8개의 비서관들이 다 동원이 됐고 그 다음에 경찰에 하명수사를 해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서 사회상 지지율이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당내 경쟁자를 특정한 자리에 주겠다고 회의를 해서 출마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제 법원에서는요. 하명수사 즉 울산지방경찰청장 당시에 황운하 의원이었죠. 거기에 수사를 지시해서 하명수사를 했던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가 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무죄를 했는지 아마 이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어제 황운하 의원 송철호 전 시장 다 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내렸는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송철호 시장은 이미 임기를 다 끝냈습니다. 이미 자신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로 당선이 됐고 시장을 했는데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선고가 났습니다. 황운하 의원 이미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됐고 인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에 다 출마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유죄가 났습니다. 정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고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렸습니다. 과연 이게 정의로운 법원입니까? 정말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핵심적으로 보면 당시에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는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이분이요. 송철호 이분도 부산분입니다. 부산분인데 울산에 와서 여기서 선거를 8번을 나갔어요. 이 3명이 소위 이야기하는 인권변호사다. 또 노동운동 전담변호사다. 이런 걸 해서 꽤 울산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송철호 시장은 여기서 선거를 8번을 나갔는데 8번을 떨어졌어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도 구수를 했다고 그러지만 선거 8번을 할 정도면 집안이 거덜나도 아마 몇 번이 거덜났을 겁니다. 9번째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거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30년 직위인 송철호 시장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에 즉시 송철호 시장이 청와대를 갑니다. 청와대를 간 누굴 만나냐. 임종석 비서시장을 만납니다.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모르겠죠. 그다음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정책파트. 정책파트에서는 당시에 송철호 시장이 나갈 때 원래 김기현 당시 시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재선을 하려고 했는데요. 김기현 시장이 울산에 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타 면제를 그때 신청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송철호 후보는 똑같은 공약을 내 겁니다. 그 공약을 누가 해 주느냐. 청와대에서 다 만들어줍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하명수사죠. 특히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이 출마 선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경찰이 사무실을 들이닥쳤습니다.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 선거 나가겠다고 기자회견하는 날. 그날 바로 압수수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전부 다 울산시장 압수수색. 이게 대문짝만하게 다 신문에 놨죠.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지지율 차이가 한 2, 30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로 점점 좁혀드리자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수사를 하면서. 수사한 내용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황운하 경찰청장이 총경에서 재급 정년이 걸려서 6개월 안에 승진을 못하면 옷 벗고 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경무관 승진에서 울산경찰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 정보과 형사들이 이거 이야기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해보니까 잘라. 3명을 잘라버렸습니다. 저 좌천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좀 가져와. 증거 가져와. 이렇게 압박을 해서 결국 수사를 하는 신용을 한 겁니다. 결국 선거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수사는 한쪽이 진행이 되고 한쪽은 선거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저 시장을 뽑아도 어차피 구속되겠구나. 라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역전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송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황운하 당시 청장은요. 본인의 고향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됩니다. 치안감으로 승진해서. 그리고 대전동부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보은 성격이라 봐야 되겠죠. 당선시켜준 보은 성격이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이게 당시에 울산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야 그거 보니까 이 울산에서 살 사건이 아니다. 그거 중앙지검으로 갖고 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요.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갑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해요. 만약 그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오는 순간 당신과 우리 사이는 끝이다. 이런 아주 최후 통점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왜냐. 이 사건의 중대성은 알고 있었던 거죠. 월학 관련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No 가져와요. 바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를 진행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밝혀냅니다. 밝혀내니까 그 다음엔 도저히 안 되겠잖아요. 그 다음엔 어떤 것을 쓰느냐. 바로 추미애 장관이 등장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등판을 해서 수사팀을 해체시켜버려요. 정말. 왜냐.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거든요. 수사팀을 해체버립니다. 수사하는 검사들이 황당하게 가버립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바로 위선인 당시 민종석 조국 그 다음에 인종석 비서실장 그 수사를 진행하던 때였어요. 그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은 수사팀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왔던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이거 기소하셔야 됩니다. 불구속 기소하셔야 됩니다. 들고 갔어요. 이성윤 지검장 퇴근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문 잠궈놓고 안 만나줍니다. 검사들이 너무 열받아서 그 앞에서 그냥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서를 들고 불구속 기소 이거 해야 되니까 사인 중앙지검 사인해야 되니까 가버렸어요. 그렇게 겁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직권으로 불구속 기소해라 라고 사인을 해줘버립니다. 왜냐하면 검찰당의 지검장이 하지 않을 경우에 검찰총장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법원입니다. 법원을 갔는데 이제 또 재판을 지연시켜야 되잖아요. 김민희라는 부장판사가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법연구회 이쪽 출신입니다. 김민희라는 부장판사가 가지고 있더니 15개월 동안 15개월 동안 검토만 한 거예요. 사건 검토만. 한 번도 재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15개월 동안.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도대체 그 검사가 판사가 15개월 동안 사건을 갖다가 재판도 안 열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도 비판이 비팔치니까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우 저 아픕니다. 저 휴지께 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아니 이제 재판 하려고 그러니까 아프다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딴 판사가 맞지 않습니다. 딴 판사가 맞으면 그 수사기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다시 들춰봐야 됩니다. 그것도 시간을 끈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끌어서 3년 10개월 만에야 이번에 선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선거 개입 사건이란 건 국민의 민주주의적 가장 어떤 악질적인 사건입니다. 국민의 권리 국민의 어떤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검찰 법원 여기가 다 한통속이 돼서 결국은 판단을 못 내리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완의 사건입니다. 왜냐. 제가 아까 설명 들었잖아요. 아니 수석들하고 비서관들이 왜 움직이겠습니까. 일명시도 없는 송철호 시장을 위해서. 누가 시켰으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 송철호와 임종석이 청와대에서 만난다. 그러면 임종석이 그냥 왜 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식이 없으면 그걸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야 내 친한 친구 있는데 걔 5분에 진짜 당선돼야 된다. 지금 저 8번 떨어졌는데 9번 또 떨어지게 할 수 없잖아. 그 지시를 반 임종석 실장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 불러 모읍니다. 밑에 비서관들. 왜냐. 다 전대협 선후배들이에요. 다 운동권 선후배들이에요. 비서관들. 형 왜 야 이번에 송철호 시장 해야 되니까 알아서 좀 해. 딱 이렇게 갖춰진 거죠. 그러다가 추미애가 등판해서 수사팀 해체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법원의 판사를 그냥 김명수가 자기 계열의 판사 임명해서 그냥 뭉개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갑자기 집에 간다고 휴직게 내버린 이런 짓거리들을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를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우리 국민주권이 침해되지 않습니다.